정상수 정상수 체크토스 나 친구 유명 가수 일치원자 한 번 성장 중 내가 대표의 입거리를 누구도 맞지 못해 내 찌꺼임을 사양할게 널 왜 봤어 피처링을 이건 나의 Trap, My's Rap, Lordy, Rap, Attack 계속했어 매섭 계속했어 죄 속에서 날 대속해 주신 주 운명의 추, 악전 고투 성난 왕소같은 삶과 벌이는 두 세스텍의 바다를 부규 줄임받아 원투 인생의 방향은 여섯 걸어 가신 고운 날의 좁을 문으로 깨인한 눈들어 와 너무 잘했어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형 근데 이번에 나오시면 당전 같은 일은 없겠죠? 진짜로 약속? 진짜로 약속? 저는 왜냐면 형에 대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그런 막 그렇게 돼가지고 더 앞을 못 보니까 더 앞에 보여줄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저는 뭔가 부찌맨 보는 거 같았어요 부찌맨 보는 거 뭔가 랩 스타일은 다르는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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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